이제부터 무조건 레큐로 한다 절대로 블랙큐브 하지 않는다고 하지 못해 도전! 레드큐브로 한번 해볼까? 아 근데 레드큐브가 교불 처리하기가 좀 그러더라고 도전! 느낌이 좋았어 안 하려고 그래 느낌이 날 불렀다 레큐가 났나? 아이고 이건 팔아야 되는데 아 이건 팔아야지 아 어쩔 수 없다 34억 1억 소수로 떼고 아 이게 이득인데 아 이제 가잇값 들어가는데? 그래도 가잇값 안 들어가는 게 나겠군요 어차피 못 쓸 게 아니라 팔 거니깐 도전! 다음 시간에 3 게임 중 큐브 세 계기로 3억 벌어스 어 나 이렇게 느리냐? 언젠다 언젠 어 너무 느리다 인터넷 상태가 안 좋다는 정말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이제부터 무조건 렉큐로 한다 절대로 블랙큐브 하지 않는다고 아직부터 마이스터 올마이티링 아이 벌써 갑무가 돼버렸네 오늘 느낌이 아주 좋더라고 아... 느낌이 아주 좋더라고 18... 16... 아... 이렇게 휠 받았을때 계속 질러야 되는데 아... 7개만... 7개도 아니고 7개 플러스 12 19개만에 뛰었네 오케이 굿 도전 제가 많이 해본 결과 렉큐가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은 바꿨습니다 렉큐로 하기로 아... 심장이 뛰는구만 깼다는 벌써 자신감에 차있구만 우와... 두번째 개잘 나오네 아 이건 팔아야되네 불편해 아... 이게... 근데 저 몇 개 있었나 이렇게 많이 떠진 거 같은데 아씨 왜 자꾸 똑같은 것만 나오네 미치겠네 왜 자꾸 메이키미만 나오는 거야 가격을 좀 받을텐데 아닌가 맥힘 힘도 얼마 안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 아 그냥 돌려야 되겠다 비슷하네 럭삼십 럭삼십은 안 사 가나요 어 이제 슬슬 나올 때가 지났는데 잠깐만 나올 때가 많이 지났는데 이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아 진듯하게 돈을 모았어야 되는데 왜 했을까 갑자기 안 나온다 괜히 했나보다 아 불큐가 났나 럭큐가 잘 되는 것 같아 기분이 들었네 이런게 메이키매익 아잉 느낌 아닙니까 아쉽다 아 럭이 11%는 팔만 하지 않나 럭은 럭은 사 가지 않을까 럭은 좀 잘 사 가던데 아 역시 럭은 럭인가 보다 희한하게 메이키들 럭이 비싸더라구 와 3집 4호 럭은 가져가야겠다 장난 아니네 120개로 두 개 띄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? 두 개 띄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왜 잘 나오는데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잘 나오는데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거 같지 아 너무 손해잖아 100억 갖다 버렸네 또 100억 갖다 버렸어 왜 이렇게 잘 붙는데 붙질 않니 왜 안 나올까요 아저씨 모르겠다 아 왜 이렇게 아 이것도 팔아야 되잖아 미치겠네 아니 자꾸 쥐고 사면 안 되던데 박스 세 개나 샀네 네 개나 샀네 네 개나 샀네 하나도 못 들었네 네 개나 샀네 음 네 개나 샀네 네 개나 샀네 네 개나 샀네 – Nazi 마늘에 – 감사합니다. 손으로 만들어낸 후 손으로 만들어낸 후 손으로 만들어줘 손으로 만들어냈이 손으로 만들어낸 후 손으로 만들어낸 후 어디다가 큐브를 한번 해 볼까? 나 이거 바꾸고 싶어요 제가 여기다가 쌍크렘을 네번째 받은데 크크힘좀이나 크크올스테드 한번 뛰어보고 싶은데 한 번이 안나오더라구요 아무거나 크렘이 한번만 나와 쌍크렘 한번 보고싶습니다 말만 버는거지 이미 돈 다 가려먹었으니까 아 돈 모아야되는데 진듯하게 돈을 못 모으니 왜 자꾸 큐브하고 스타버스에서 돈을 자꾸 잃는거지 말만 보자 한번만 보자 쌍크렘한 한번만 보자 보기만 보기만 해보자 아 봤는데 MP네 아 세번째 쪼을 스크린 아 기아쉽다 아 또 맘만 봤는데 결국에 아 맘만 봤어 지금 말도 안되는지 쓰라고 모르겠는데 아 이거 에디 한번만 돌려볼까요? 에디키보 목상인한테 하 씨 뭘 돌리는게 맞을까요? 장갑이겠지 다시 봅시다 한번만 해보자 아 아 이건 안되네 잠깐만 아 안된다 충동점 구매하면 안되던데 아 충동점 구매하면 안된다니까 큰일났네 아 큰일났네 Konsé 어위어위어위어 investigators 어위어위어위어위어위어윤오... 살아간eremiah 우와 어헤에에에에에에에에 participation 왜에에에에에에에에- 아 thought lдел 맛 나는구만 여태까지 돈 잃은 200억 괜찮다 요걸로 다 마무리할 수 있다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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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깔끔하네 크리스한 보루의 힘입니까